아 잠깐만 잠깐만 나 말할 거 있어 송정인 이거 봐 이거 봐요 여러분 아이스베어 아이스베어가 사라졌어요 보여요 이거 사라졌어 눈코인밖에 안 남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아이스베어 케이스를 창바구니에 넣어놨어요 살려고 맘이 아프다 다음 뭐 할 거야 저는 매일 사이 다음 뭐 뭔데 어디데 그게 뭐야 아 아 아 아 Like Kids 아 이것만 기억할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